아.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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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좋았어? 그래? 얼마나? 당신 말고 다른 사람 사랑한 적 없어 입장 바꿔봐 이해할 수 있어? 당신하고 날 갈라놓기 위한 함정일 수도 있잖아 누가 그런 짓을 해? 이게 다 못 배운 티내는 거다 제가 어떻게 해야 어머님 마음에 드실까요? 철거물이 같은 저 죽을 때까지 이제 며느리입니다, 어머니 그 이유는 그 이유는